오늘은 이제 64번 개성인데요. 31쪽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법성 본래공적, 불의생사소반, 법의 성품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법의 성품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 이거를 이게 이제 선호록을 이렇게 이런 선호록을 강의할 때는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해는 되는 게 아니지만 그나마 우리의 의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도 설명해 보고 저렇게도 설명해 보고는 있는 중인데 그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혹은 효과를 거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측면도 동시에 있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보다는 이해가 좀 되니까 아 선불교가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 할 필요가 없구나 나도 선불교를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좀 가까워지는 그래서 나도 공부할 수 있겠는데 난 이해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자신감을 좀 얻어서 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좀 대중화에 기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이거 어떻게 말로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법의 성품이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다라는 것을 말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법성은 이 법성이라는 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진짜 자기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법이라는 게 진실,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진실이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세상이 무엇이냐? 또 너가 누구냐? 이게 다 같은 질문이에요 나와 세상과 우주가 이 우주는 무엇이냐? 다 같은 질문이에요 나를 깨달으면 너를 깨닫고 우주를 깨닫거든요 모든 것을 깨닫는단 말이죠 이 법의 자리에서는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늙고 병들고 죽는 나잖아요 젊었다가 늙어지잖아요 안 아팠다가 건강하다가 아파지고 남자거나 여자고 이렇게 변해가는 나를 자기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 거예요 망상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분별해서 말 그대로 무명, 어리석음 어리석다 보니까 무명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몸이 난데 이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내 마음이 난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불교는 이게 좀 어렵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 철학, 사상, 종교 모든 가르침은 분별의 꿈을 꾸고 있는 즉 꿈 속에서 꿈의 내용을 바꾸는 것들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꿈 속에 들어가서 꿈 속에서 괴로우니까 난 행복하고 싶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불행해,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꿈 속에서 꿈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설해주는 거 그게 일반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곳에서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꿈의 내용은 그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꿈의 내용을 좋게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꿈인데 그게 꿈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이게 꿈인 줄 알았다면 여러분이 이게 꿈인 줄 알았으면 여러분이 이 꿈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이 꿈 바꾸려고 기가 막 기가 막히게 노력을 할까요? 막 애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다 받다 못해 몸에 병까지 나잖아요 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게 실제 스트레스인 줄 알고 너무 훅 받게 되면 그게 몸으로 나와요 그래서 몸에 병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꿈 속에 그런데 무슨 꿈이 있냐면 분별의 꿈 속이에요 자기 생각의 꿈 속 자기 생각의 꿈 속에 살면서 아마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절에 나오는 모든 분들 또 여기 나오는 많은 분들께서 절에 왜 나오겠어요? 더 행복하여고 더 편안해지려고 또 이 삶의 조건을 좀 더 바꿔보려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좋은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현실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 현실이 바뀌어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현실을 바꿔보려고 온단 말이죠 보통은 그런데 이제 다른 모든 단체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합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현실이 힘듭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고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뭔가 답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을 너무 충격받으시면 안 되니까 방편으로 아 힘드시군요 열심히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 열심히 마음을 잘 닦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집안도 더 좋아지고 자식들도 말도 잘 듣게 되고 원하는 뜻하는 바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는 방편에 약도 제공을 하긴 해요 제공을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어찌 보면 밑밥을 까는 거예요 좀 이렇게 너무 진실을 확 얘기해줘버리면 충격받을까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근기가 올라온 사람에게는 야 이 사람이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됐구나 옛날에 우리 선사 스님들 얘기 보세요 제자가 오면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바로 가르쳐준다라던가요 한 몇 개월 행자 생활을 하면서 막 굴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허드렛일도 시키고 그러면서 얘가 근기가 어떤가를 테스트 한번 해본단 말이죠 얘가 이 공부를 받아 지닐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를 어찌 보면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이 아이에게는 이 제자에게는 내가 법을 설해도 되겠구나 그런 사람에게 설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테스트에서는 저런 것도 파하면 되겠죠 이 제자가 진짜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또 스승의 말을 고지곳도로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승은 이 제자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할 작정이거든요 세상에서는 하지 않는 얘기 또 이 자체 잘못 들으면 이런 얘기 듣고는 너 나 그런 거 안 한다 하고 도망갈 수박 도망가기 쉬운 그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원래가 이 공부가 원래 선에서 다 그러잖아요 옛날 선에서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찌 보면 이 선이 너무 흔해 빠져버렸고 너무 쉬워졌고 유튜브 틀면 맨날 나오니까 너무 쉬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쉬워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많이 보이지만 여러분의 마음 자세에서도 그게 쉬워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이거를 만나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나는 진짜 그런 6개월 1년 동안 그 스승을 시봉할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할 정도의 어떤 마음의 준비, 마음의 자세 그게 되어 있어야만 이 공부는 돌파가 가능할 수 있단 말이죠 돌파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디서 돌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분별에서 돌파, 자기 분별을 깨고 나오는 그 돌파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분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를 묶어두다 보니까 분별에서 한 번 뚫고 나오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이 세속의 공부와는 완전 결을 달리하는 공부예요 꿈의 내용을 바꿔준다는 얘기 그런 희망사항을 여러분에게 선사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은 무기력하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무력하다 무기력하단 말이 뭐예요 현실을 바꾸는 데 있어서 무기력하다고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 법을 공부했을 때 현실이 안 바뀌느냐 일반 분별하는 사람들보다 아마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현실을 훨씬 잘 바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자되기도 쉬울 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도 쉬울 거고 대인관계도 원만할 것이고 부부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자녀들한테도 지혜롭게 다가갈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것이고 훨씬 좋아지는 건 당연지사예요 그거는 그거는 거의 당연히 좋아질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곁가지로 따라오는 거지 그 대신 현실을 100%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 공부하니까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건강도 해줄 수 있고 난 그럼 병도 안 낫느냐 그렇게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법을 가르치던 사람이 어이없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본인이 담배를 굳이 내가 이걸 끊어야 되나 해서 담배를 피다가 폐암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깨달은 사람도 우리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운영자제, 자제하게 자신의 삶을 법을 써서 자신의 삶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분별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비교하고 그러고 사니까 이게 괴롭게 느껴지는 것 뿐이죠 사실은 지금 이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문제 있는 이대로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고스란히 있을 거예요 왜?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걸 나라고 여기는 그 의식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늙고 병들고 죽을 거니까 이건 인연 따라 생겨난 거니까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게 법이거든요 인연생은 반드시 인연 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늙고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해도 아무리 깨달아서 부처가 돼도 우리는 늙고 그 부처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늙고 병들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기만 했으니까 제자들에게 모함도 당했지요 제자들 중에 쉽게 말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제자도 있었죠 부처님을 신도님들 중에 부처님을 막 부처님의 애를 뱉다고 막 그러면서 막 했던 사람도 있었죠 온갖 전쟁 일으켜서 부처님 석과정 멸망까지 했잖아요 부처님 상수 제자라는 넘버 투 넘버 쓰리 사립을 못 건너는 칼마저 죽기도 했고 외도들에게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현실을 봤을 때는 근데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아니까 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깨어나는 거예요 이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이 법신불이 진짜 자기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몸이 왔다 가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얘를 빅 던져가지고 깨뜨렸다 그럼 뭐 치우면 되지 그럼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 몸도 얘랑 똑같은 거에 인연 따라 생겨라고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을 나라고 여기는 그 망상이 있으니까 나를 애지중지하게 되고 이게 진짜 내가 아닌데 가짜나를 진짜 나인 줄 착각하면서 애지중지하며 사니까 이 내가 무너지면 어쩌지 이 내가 늙으면 어쩌지 이 내가 아프면 어쩌지 내가 돈도 남들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괴로웠던 거죠 진짜 괴로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가짜 괴로움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애들을 사귄대요 유치원생들도 애들을 사귄대요 나 우리 유치원에 누구 사겨 오늘부터 며칠이야 이런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지금 다 웃으시잖아요 한 4살, 5살, 6살밖에 안 된 유치원 다니는 애가 초등학교 1, 2학년 애가 아 나 우리 반에 최고의 킹카를 사귄다 그러면서 아 사귄지 지금 며칠 됐다 그러면서 막 행복해하다가 행복해하는 것도 보면 우기잖아요 그냥 근데 그 행복해하다가 며칠 있다가 차였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면 그거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우리는 귀엽게 웃으면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나는 지금 괴로워 난 지금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워 죽겠는데 엄마 아빠는 지금 저렇게 웃거나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보면 웃기죠 그냥 그게 심각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뭘 모르는 애니까 제한텐 생각해도 우리한텐 심각하지 않단 말이죠 그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나는 늙어서 괴로워 병들어서 괴로워 돈을 날려서 괴로워 이게 부처님이 보기에는 그 유치원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돈 없어졌다고 괴로워 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유치원 애들께 모여서 부루마블 게임 하다가 나는 빌딩을 샀다 뭐 어디 여행을 갔다 뭐 그거 뺏기는 거 이런 거랑 다를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을 것 같고 돈 날리면 심각하단 말이에요 어떤 거사님이 주식을 해가지고 재산을 날려버렸다고 찾아오셨어요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심각하단 말이죠 우리는 막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왜 내 분별의식에서는 그게 전부니까 그 돈 명예 권력 지위 그게 나니까 그게 없어지면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심각하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그 유치원생 바라보듯이 귀여운 거죠 그냥 재밌는 거죠 웃기는 거죠 어찌 보면 좀 저렇게까지 심각해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렇게까지 심각해야 되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다른 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심각해 하는 게 하나도 심각하지 않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이 현실은 그대로 있되 나는 지금 심각했는데 이게 심각해지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공부가 돈을 예전처럼 못 벌어도 예전에는 못 벌어서 괴로웠는데 이제는 못 벌어도 괴롭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 심각한 괴로움 막 이걸 실제라고 여기는 데서 오는 그 괴로움 그게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지금 있는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있는데 있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나는 괴로운 건 분명한데 그런데 괴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런 얘기를 불교에서는 한단 말이죠 이런 중도적인 실천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도는 하는데 함이 없이 해라 괴로운데 괴로운 게 없다 외로운데 외로운 것이 없다 이 말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머리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라는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머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오른 거 아니면 그런 거 큰 거 아니면 작은 거 이래야 우린 이해를 한단 말이죠 분별을 하니까 이게 기냐 짧으냐 더 긴 거 옆에 오면 짧다 더 짧은 거 옆에 오면 길다 이렇게 탁 분별의 눈으로 딱 볼 수 있잖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게 길니까 작습니까 이거 비교할 게 없을 때 길다고도 할 수도 없고 짧다고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긴데 길다고도 할 수 없고 짧은데 짧다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는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길다 할 때는 길다라고도 말을 하고 짧을 땐 짧다라고도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도적인 안목을 가지고 길다고도 하고 중도적인 안목을 가지고 짧다고도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이걸 인연 따라 길거나 짧은지를 알고 그걸 활용해 쓴단 말이죠 때로는 길다고도 분별하고 때로는 짧다고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하되 분별한 바 없이 분별하는 거예요 길다 이러면 진짜 실체적으로 길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괴롭다 하면 그게 실체적으로 괴롭다라는 생각이 없단 말이죠 거기서 완전히 노연한 채로 그걸 자유자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진리, 진실은 내가 누구냐 이 진실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법의 성품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법의 성품이 뭐예요? 나의 성품 성품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본래 성, 성품 본래 성품이라는 거군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나는 누구냐면요 이 몸이 나거나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힌트를 드릴 테니까 진짜 나가 어느 거냐 한번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진짜 나는 텅 비고 고요하단 말이에요 이 몸은 텅 비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분별로 아는 사람들은 아, 이걸 현미경으로 양자물리학적으로 현미경으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이게 텅 비었다더라 그러네, 이게 텅 빈 게 맞네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은단 말이죠? 그러면 자유로워지냐는 말이에요 내 괴로움이 사라지느냐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그런데 진짜 자기는요 진짜 나, 진짜 나는 누구냐 하면 이 몸이 내가 나인 것이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나인 것이 아니라 텅 빈 거, 그래서 고요한 거 그게 자기 별레면목의 특징이에요 텅 빈어요 그런데 진짜 텅 빈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있는 채로 텅 빈어요 아까 하되 함의 없이 한다 이렇게 말하듯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텅 빈단 말이에요 있는 걸 제거하고 나서 텅 빈지는 게 아니고 이대로 있는 이대로 이것이 텅 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직시공이라고 하죠 색이 있는 그대로 공인 거지 색을 버리거나 없애고 나서 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번뇌 망상이 있는 그대로 공인 거지 번뇌 망상을 수행을 통해서 없애버리면 그때 공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번뇌 망상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그대로 공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그대로 다 하는데 텅 빈고 생각을 그대로 다 하는데 고요해요 아까 중도설한 것처럼 생각으로 번뇌도 일으키고 길다 짧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깨달은 사람은 중도를 실천하니까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깨달은 사람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냐? 깨달은 사람의 현실적인 살아온 삶의 어떤 그 없음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보수 쪽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성향상 근데 그 깨달은 사람이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했을 때는 뭐랄까 선호가 있는 거예요 집착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보수를 선호해 이런 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보를 선호해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런 얘기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 이건 잘하고 있건 이건 못하고 있다 이런 건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얘기가 모든 대중의 입맛에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할 수 있어요 깨달은 사람의 판단도 그런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 하면 그러면 그건 우리랑 똑같은데요?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이게 맞다거나 저게 맞다고 하잖아요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 깨달은 자도 어떨 때는 짜장 먹고 싶고 어떨 때는 짬뽕 먹고 싶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연따라 옳은 건 옳다고 하고 그런 건 그러다고 한단 말이죠 옳고 그러면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옳다고도 하고 그러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옳으면 옳다는 데 집착해서 이 옳은 거를 해야 된다고 집착하고 속박당하고 옳은 걸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좋은 거는 더 갖고 싶어서 집착하고 싫은 거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집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말도 하고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머무는 법이 마음을 내는 것이죠 분별이 아예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을 자유자재로 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안에서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겠죠 자기 견해조차 없는 게 아니라 견해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없단 말이에요 한 대까지 해보다가 아닌 말고 이런단 말이죠 부처님처럼 한 세 번, 네 번까지 도전해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기 싫다고 해도 그래도 한 번 해봐 그래도 한 번 해봐 이거 한 서너 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들으면 한 서너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면 엄마가 인연이 아닌갑다 하고 그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도 안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분별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이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자기 성품은요 텅 비었어요 이게 다 있는데 다 있는 가운데 텅 비었어요 생각을 혼란스럽게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요 겉으로 봤을 땐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고 막 깨달은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 앉아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서 보는 사람은 와 저 사람은 정말 복잡한 일들을 다 저렇게 어떻게 해결하지 정말 힘들겠다 정말 혼란스럽겠다 싶단 말이죠 그 겉으로 보일 때는 혼란스러울 것 같은 모든 분별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혼란이 있는 가운데 고요하단 말이죠 내면에서는 실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반드시 이래야 되거나 반드시 저래야 되거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거나 내가 이걸 해가지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담감이 있으면 가볍게 선택을 못해요 참 이 공부하면서 쉽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뭔가 인생에서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 인생이 아무리 중요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결정 내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가볍게 결정 내리고 그렇다고 그게 100%가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결정 내리고 맞으면 그냥 가는 거고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절로 내려지는 결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에서 그런 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쉬워진단 말이죠 옛날에는 이런 거는 절대 오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왔니? 하고 막 화를 냈고 저런 거는 이만큼 올 게 아니라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왔니? 하고 막 마음이 혼란스러웠다면 인생은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걸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그냥 억지로 받아들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흔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훨씬 없겠죠 이렇게 텅 비고 고요하고요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삶과 죽음에 얽매이잖아요 내 생각은 삶과 죽음에 얽매이잖아요 왜? 이 몸이 난 줄 아니까 이 몸은 몸이 나라고 하면 이거는 삶과 죽음에 얽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어때요?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늙으면 안 되는데 병들면 안 되는데 여기 얽매이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도 내가 아니고 그 분별심 그것도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를 나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 있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삶과 죽음이 있다라는 거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 진짜 자기는 법성은 불생불멸법이에요 생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생법인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생겨난 바가 없다라는 게 본래 한 법도 생겨난 바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게 바로 법인이다 우리 삶법인 하듯이 법에 확 도장 찍는다라고 할 때 이 아파트 내가 샀어 네 건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 등기 서류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야 그게 진짜 내 거잖아요 진짜 내 거라는 걸 탁 보증하는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를 확 찍어서 보증하는 거에다가 법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산법인에다가 법인을 쓰듯이 무생에다가 법인이라는 말을 쓴다 무생, 무생법인 무생, 본래 태어난 바가 없다라는 거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라는 거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은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났으면 죽을 거예요 태어났다는 생각 있으면 그 생각을 인연으로 죽는 일이 생겨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태어났으니까 언제나 죽어야 되니까 죽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죽음 이후가 얼마나 두려워요 신과 함께 영화만 봐도 무섭단 말이죠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땅에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게 묘사가 되고 있더구만요 어지간히 복을 짓고 어지간히 착한 일을 하지 않고서는 그냥 거의 대부분 지옥이 보장돼 있고 어지간히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고서는 그 관문을 뚫기가 쉽지 않더만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걸 보면 뭐가 연습되겠어요? 두려움이 연습된단 말이에요 그게 순기능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연습되는 거에 대한 순기능 그걸 그 기능을 때문에 그 작가가 그걸 했을 거예요 그 작가가 불교 군종병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군에 있을 때 법당 군종병이었대요 그러면서 불교를 배웠겠죠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종교에서 써먹던 방법이에요 방편이에요 왜 순기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지옥 가는구나 하고 두렵잖아요 두려움을 조장시켜가지고 장점은 뭐냐면 나쁜 짓을 안 하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와 나쁜 짓 하면 지옥 가는구나 지옥 가면 저렇게 무서운 곳이구나 와 진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 상당히 좋은 사회적으로 좋은 순기능이죠 그것 때문에 종교에서 그동안 그렇게 지옥을 지옥팔이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서 다 지옥 얘기를 하잖아요 지옥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그때는 이게 먹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 방편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아주 필요했던 시대예요 왜? 대중들이 공부도 안 했죠 학력 수준도 낮죠 그냥 기초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만 해도 도적대들이 많았어요 중국도 그렇고 온갖 도적대들이 이런 게 워낙 많았어요 식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착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을 착하게 만드는 데는 즉 빵인 방법이 너 지옥 간다 그러다가 지옥을 보여주면서 이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이게 제일 잘 먹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 그 방편이라는 건요 방편이라는 거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유효기간이 있느냐 하면 이 방편을 쓰는데 그 방편이 먹힐 동안만 써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방편이 먹히는 사람에게만 써야 되는 거예요 약을 줄 때 방편은 다 약이라 응병, 여약, 부처님, 법문은 다 약이라 되잖아요 약을 좋은 약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그 약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간이 안 좋은 사람에게 뭐 쓸데없는 약 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병이 도지잖아요 거기가 아픈 사람에게는 거기에 필요한 약을 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낫고 나면 약을 끊어야 되죠 반드시 찾아가서 그 약을 뺏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약을 뺏어주지 않으면 그 약이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계속해서 병 다 낫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 약을 먹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 약 먹고 효과를 봤으니까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약 먹으라고 다 그 약을 주겠죠 큰일 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방편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써야 되는 사람을 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편이 그 사람에게 먹히 있다면 그 방편을 주되 나중에 가서 그 방편을 통해서 그 병이 나왔으면 찾아가서 그 약을 뺏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약을 줬다가 나중에 가서 뺏으니까 방편을 줬다가 그걸 뺏으니까 또 이 사람에게는 이 약을 줬는데 저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약을 준단 말이에요 집착이 많은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집착을 버리라는 약을 준단 말이에요 무집착이라는 약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갱년기가 차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집착 버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뭔가 삶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고 뭔가 동력을 가질 수 있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방편을 달리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문도 그 법문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쓸 줄도 알아야지만 그걸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결국에는 모든 방편은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건강해지고 나면 약은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무조건 막 그냥 많이 갖다가 복용한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듣되 그 법문에 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법문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법문은 그 낙처가 뭔지를 확인할 뿐이지 법문을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막 그냥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번뇌 망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번뇌 망상이 일어난 그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만약 번뇌를 끊어 없애고자 한다면 이 사람이 바로 밝음 없는 어리석은 자이다 번뇌를 끊어 없애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번뇌 끊어 없애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밝지 않은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공화상의 불의송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본 얘기랑 반대되는 얘기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아까도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얘기만 하는데 여기는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보세요 온갖 명상단체나 수련단체나 이런 데서는 다 뭐라고 해요? 번뇌가 문제니까 분별이 문제니까 분별을 끊어야 돼 번뇌가 문제니까 번뇌를 없애야 돼 생각이 문제니까 그 생각을 없애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물론 그 방편이 우리가 이해가 쉬우니까 그 방편을 쓰기도 하지만 그 방편을 써놓고 그 방편을 또 주소 담는단 말이에요 번뇌를 끊어 없애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온갖 명상단체 무슨 이런 데 다 다녀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특정한 자세를 하고 앉아가지고 생각이 올라오면 없애버려라 생각이 올라오면 알아차림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생각을 탁 쳐버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 깨어있음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 아침 먹고 나서 시작해 보세요 점심 먹을 때가 어디예요? 그냥 한 시간만 앉아있어도 수만 가지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럼 그걸 전부 다 알아차리고 그걸 깨보셔야 되거든요 안 돼요 힘들어요 진이 빠져요 지쳐 쓰러져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가능해요 그리고 못 살아요 그러면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분별이 없으면 당장 집에도 못 가는데요 집 주소도 모르는데 아무 아르마리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번뇌를 없애는다고 말을 하지만 번뇌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법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진짜 번뇌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번뇌는 그대로 일어나지만 번뇌가 실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그게 허망하게 일어나고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건 줄 아니까 그럼 내가 일어나더라도 신경 안 쓰거나 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수많은 번뇌들은 힘을 실어주지 않겠죠 그냥 피식 볼 뿐이에요 그냥 근데 번뇌는 지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인연 따라 일어나요 그냥 번뇌는 그럼 그냥 뭐랄까 우리 마음 거울과도 같은 측면에서는 번뇌가 일어나는 걸 그냥 비출뿐이에요 그냥 따라가지도 않고 끌려다니지도 않고 휘둘리지도 않고 그냥 비출뿐이란 말이죠 비추는 이 마음 거울 이 자리에 딱 있을 때는 번뇌에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왔다 갈 거니까 비춰보면 그 뿐이니까 이 말을 윗바산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보면 사라진다 보면 사라진다는 말이 번뇌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찰해서 보게 되면 그게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걸 없애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번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아 번뇌가 고정된 어떤 실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구나 내가 그냥 써먹기만 하면 돼요 잘 활용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번뇌에 번뇌가 주인이 돼가지고 보통 우리가 번뇌에 끌려다니잖아요 이 번뇌 오면 이 번뇌에 끌려다니고 저 번뇌 오면 저 번뇌에 끌려다니다가 볼장 다 보잖아요 그런데 딱 여기 마음 거울이라는 딱 이 중심자리에 딱 서서 어떤 번뇌가 오더라도 그냥 비출뿐이에요 오고 가도록 허용해 줄 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번뇌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허용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올라면 오고 갈라면 가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왔다가 얘 입장에서는 번뇌가 일어났어요 화나 욕심이나 이런 게 일어났어요 얘는 가짜가 일어난 거거든요 인연 따라 일어난 거거든요 인연 따라 일어난 얘는요 여기에 인연을 자꾸 제공시켜줘야 얘가 자꾸 덩치를 키워요 즉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화를 버럭 냈어요 근데 저쪽에 이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얘 화는 더 커요 같이 막 싸우면 얘는 화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괴물처럼 커져서 정상적인 사람이 시장 통해서 애들처럼 싸울 일이 없잖아요 어른들이 그런데 이 맞바다 쳐주는 누군가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 화가 커져가지고 내가 나같이 점잖은 사람이 사람들 다 쳐다보는 데서 맥살 잡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이 지식보다 이 화가 더 커져 버리면 시장 통해서 두 처사님 두 거사님 보살님들이 막 그냥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무슨 팔 하면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간 애들이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된다 저 나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싸워야 되나 싶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본인은 그게 왜 그럴까요? 본인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화가 대응하는 또 다른 사람의 화를 집어먹고 저 덩치가 커져가지고 이걸 실제인 걸로 착각해서 이제 이게 나를 집어삼킨 거예요 이처럼 이 화가 누가 옆에서 반응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커지잖아요 긁는 사람이 있어야 커지잖아요 이걸 먹고 자라거든요 얘는 이 긁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얘는 유효기간이 끝나버려요 인연이 다 한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반응 안 하면 내가 괜히 힘이 빠질듯이 내가 배에다 대고서 어떻게 배를 이렇게 운전했느냐 하고 욕을 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빈배였다면 내가 괜히 화냈네 하고서 깨달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빈배구나 하고 그냥 갈 거 아니에요 화가 그냥 사라질 거 아니에요 화내 대상이 같이 싸워줘야지 내가 더 커지는데 빈배니까 더 싸울 필요가 없구나 하고 푹 사라지잖아요 그거랑 똑같단 말이죠 즉 우리가 화가 나든 욕심이 나든 어떤 번뇌 망생이 일어날 때 이거를 내가 밥을 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그 화에 막 내가 막 사무처 죽으려고 하던지 뭔가 막 욕심이 일어날 때 맞아 맞아 이거 내가 가져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끌려다니면서 그 생각이 맞아 틀려 뭐 맞다고 하든 틀리다고 하든 맞붙여 싸우든 그래서 반발을 하든 반대를 하든 아니면 동조를 하든 신기하게 얘네들은요 동조를 해도 커지고 반대를 해도 커져요 반대하면 싸우려고 커지고 동조를 해주면 그 힘을 받아 커지고 그러니까 취해도 커지고 버리려고 해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사간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취부득 사부득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올라왔어요 화가 올라왔는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시비 걸지 않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볼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빈배가 된 거예요 내가 그럼 화가 올라왔는데 나를 뭔가 들쑤셔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내 화가 더 커지든 할 텐데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뭐라고 해줘야지 내가 하고 맞부딪이 칠 텐데 아무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한 발짝 떨어서 보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싸울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대상이 그러니까 얘는 왔다가 지가 민망한 거죠 욱하고 막 싸우려고 왔는데 한마디 욕을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빈 허공에다 대고 자기가 그냥 막 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 혼자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는 것은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님이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셔서 그거를 실천해 봤더니 더 괴로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아셨는데요? 그랬더니 막 특정한 생각이나 특정한 것들을 떠올리면 뭐 예를 들어 남편 안 좋은 걸 떠올릴 때 욱하고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버리려고 하지 말고 직면해라 이러니까 그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나는 마음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줬대요 받아들여줬더니 내가 막 괴로워 죽겠더래요 이거는 그거 같이 직면하려니까 그 화나는 마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얘가 온 거에 대해서 거기 막 끌려가지고 거기 휘청거리면서 휘둘린 거란 말이에요 그 감정에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휘청거리면서 끌려다닌 거죠 그냥 보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왔다 갔다 끌려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에 끌려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번뇌망상이 올라오든 어떤 삶의 조건이 올라오든 어떤 게 올라오든 그게 이미 올라왔다면 거기에서 내가 판단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냥 허용하고 허용한다는 게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그냥 볼 뿐이지 끌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버리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끌려가지도 않고 좋아서 끌려가지도 않고 싫다고 막 밀쳐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본다 그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힘이 없으니까 봄의 힘은 미약하죠 그러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찌 보면 보살님 한 말씀이 정직한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차린다 하지만 알아차린다고 하면서 거기 자꾸 끌려다니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에서 본성을 한번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거울 있잖아요 늘 비추고 있는 이 마음 거울을 스스로 한번 확인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마음 거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 거울이고 이게 그냥 마음 거울이지 이거를 비추는 뭔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색이 있는 그 자리에 여지없이 마음 거울이지 그런데 이걸 한번 확인하고 나면 이 비추는 자리를 한번 내가 생생하게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전에는 이게 난지 모른단 말이에요 늘 끌려다니는 게 자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생각이 자기인 줄 알고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가 자기인 줄 알아요 우울하면 우울함이 자기인 줄 알고 괴로움은 괴로운 게 난 줄 알고 항상 이 끌려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양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윗바산을 해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끌려다니는 게 자기인 줄 알았는데 윗바산을 할 때는 자기가 윗바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계속 끌려다니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단 말이죠 그게 힘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윗바산화 단체들에서 남방불교 이런 윗바산화 많은 단체들에서 대부분이 이런 패턴이래요 처음에 와가지고 와 이게 진짜 부처님의 수행법이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는다는 거 앉아가지고 막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하루 종일 알아차리고 심지어는 말하면서도 빨리 말하면 알아차림이 깨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말하고 대화하고 대화하면서도 알아차림이 깨지지 않아야 되고 남들이 뭐 얘기하면 호들갑을 떨면 알아차림이 깨지면 안 되니까 아무리 급한 상황에도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면서 진이 빠진단 말이죠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짧게는 한두 달 3개월 5개월 6개월 길게 가는 사람은 한 6개월에서 1년 막 그냥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한 번 거기서 산매 같은 거 한번 체험하면 오 여기 뭔가 있네 해가지고 더 신심이 붙어서 야 근데 미얀마 한번 가야 되겠다 미얀마 가서 이제 한 6개월 뭐 오래 있을 거니까 머리 길 시간 계산해가지고 6개월 있으면서 머리도 깎고 그분들을 비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한 6개월이나 1년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이게 이게 분명히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이러다가 뭔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이 공부가 이 수행법이 왜냐하면 지금 명상이 세계적으로 엄청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명상 인구가 결국엔 명상의 원료라고 하는 위빠사나로 돌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변학대가 많이 됐잖아요 명상이 그럼 이게 어디로 모이겠어요? 위빠사나로 모인단 말이죠 명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쯤에는 이게 이제 막 폭발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가 떨어진대요 너무 힘들어서 힘든 거에 비해서 소득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내가 막 확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에서 한 번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현실로 오면 똑같으니까 미얀마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똑같으니까 미얀마에서는 그냥 모기하고만 싸우면 되는데 그럼 뭐 모기장 치면 해결되고 그냥 앉아있고 다리 아픈 거랑만 싸우면 됐는데 심플했는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남편하고 자식하고 돈도 버려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 또 번잡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또 갈 겁니까? 또 한두 번 두 번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많이 계실걸요? 그렇게 우리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수행하러 근데 그 큰 소득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왜? 유의조작의 수행은 진짜 수행이라고 하기보다는 방편의 수행이라서 한계가 있어요 유의조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모의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이 결국에는 이 진짜 명상 참된 명상 선 명상 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명상이 돼 하되 함이 없는 명상 진짜 명상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보기에는 강의 들으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뭐 참선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강의 들으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뭐 인문학 강의실 비슷하게 해 여러분이 참선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명상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지금 참선 진짜 명상을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명상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명상이고 전 세계의 이 명상의 흐름은 결국에는 유의조작으로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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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서 유의조작이 없는 무의법에 이 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실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선이 놀랍게 지금 확장되고 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나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가면 갈수록 내가 퇴전하지 않는다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공부를 꾸준히 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현실에서 나도 모르게 집착이 놓여지고 나도 모르게 번뇌가 놓여지고 거기 크게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삶에서 막 심각했던 일들이 좀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업이 옅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막 쥐든 업 이게 업습이거든요 막 집착한 업습 막 화내는 업습 뭔가 막 이거 실제라고 여기는 업습 이런 것들이 법문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큰 집착이 없어지고 마음이 좀 가벼워지면서 그게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법에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견성을 하고 나야만 뭐 진짜 공부 같지만 사실은 그거를 아직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공부가 되고 있고 이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도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점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점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도노돈순이 도노돈순이 어떤 특정한 말 하나로 이 공부를 딱 사로잡아서는 안 돼요 이럴 수 있는 측면 저럴 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효험을 본다는 거예요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이 공부는 삶과 결정코 유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조금 이게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것이 이 법의 얘기를 현실하고 자꾸 이해할 수 있게 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법이 겉으로 봤을 때는 법에 대한 이야기 같거든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선 공부를 하러 딱 가면 여기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 같고 이 얘기는 여기서 밖에 못하고 밖에 나서는 일체할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왜? 전혀 다른 공부 같으니까 삶과는 동떨어진 공부 같은 거 이건 깨닫고 나야만 효과를 보는 공부 같다는 말이죠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삶이 달라지는 공부예요 삶에서 직접적으로 내 삶이 달라지는 공부예요 그 효과가 없다면 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삶이 가벼워져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내가 여전히 안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쥐고 있는 게 크면 클수록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젖어드는 공부거든요 이게 훈습하는 공부라고 하듯이 진짜 공부는 훈습하는 공부예요 정법 훈습 정법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발음 법문에 나를 노출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애써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듣다가 졸리면 졸기도 하다가 오고 싶으면 오다가 갈까 말까 오늘은 좀 갈까 말까 싶은데 이럴 때 어지간하면 가는 쪽으로 마음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진짜 못 가겠다 하면 안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 가는 데를 하면 되지 그런데 갈까 말까 가면 50대 50으로 싸우면 아마 그럼 어지간하면 가보자 이런 정도는 마음을 내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주로는 그러실 걸로 아마 가면서도 본문 들으면서 가고 제가 절에서 또 본문 들을 때 또 집중해서 들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도 또 듣고 그러면 사실은 한 시간 갔다가 한 시간 반 듣고 한 시간 돌아가면 사실은 한 노대 시간 본문을 듣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켰습니까? 여러분 딸은 공부할 때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나이까지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공부를 한 사람 있겠습니까? 저래서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하고 숙제 내줘도 그냥 숙제 삼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나서서 숙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숙제를 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다들 똑같이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 그냥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화두가 들려있는 거에요 쉽게 말해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알고 싶은 거에요 확인하고 싶은 거에요 그런데 방법은 모르겠으니까 답답은 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에요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본문에 귀 기울이는 것밖에 없는 거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 자꾸 힘줘가지고 내가 머리로 어떻게든 이해해버리라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 들을 때 저는 그 스님 이 말이 좋더라고요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머리를 옆에다 이렇게 딱 던져놨다 생각하고 몸만 있다 생각해라 본문 들을 때 그렇게 들으시란 말이에요 온몸으로 본문 듣는다 머리는 없고 그냥 온몸으로 통으로 본문 듣는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나왔을 때 애쓰지 않죠 그냥 답답 모르겠구나 답답하면 있어도 어떨 때 애쓰요 머리로 어떻게든 굴려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할 때 애쓴단 말이에요 머리로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해하면 그건 틀렸단 말이에요 쌈박하게 일을 했어도 그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면 모를수록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거지 다 알아들을 것 같아 할 때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나도 모르겠지만 듣다 보면 나중에 조절로 조절로 그냥 소화될 것들은 또 소화가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열려요 많이 이제 들리고 그러면서도 정말 이건 모르겠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공부예요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그러고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게 화도를 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의단 동로가 돼 있는 거예요 늘 뭘 하든 그냥 오로지 이것밖에 생각 안 나고 물론 현실적으로 딴 일을 하지만 직장 생활도 할 일은 다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틈 날 때마다 뭔지 모르게 궁금하고 그냥 멍때리면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고 잠잘 때도 눈을 감고서 옛날에는 눈 감으면 빨리 자야 되는데 뭐 내지는 이러다가 요즘에 그냥 번문을 듣다 자든지 아니면 눈을 감고 이게 뭔가 하고 그냥 깍깍한 마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잠에 든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 다시 다음 66번인데요 번뇌가 즉시 보리란 말이에요 번뇌가고 보리니 무엇 때문에 두 마음으로 선관을 행할 것인가 두 마음 번뇌심과 보리심을 둘로 나눠놓고 번뇌심을 없애고 보리심은 키워야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을 실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번뇌를 없애버리는 어떤 무기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관은 선에서 말하는 이 관법은 이 선관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마음 거울과도 같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선관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번뇌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번뇌를 효과적으로 없앴을 때 그랬을 때 어떤 성공한 것 같이 느끼고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번뇌를 없애가지고 어떤 특정한 선정 상태에 딱 도달하면 아 성공했구나 내가 나는 이거 체험해 봤어 나는 이 선정 가봤어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선정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 패턴이 대부분 이러세요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완전 막 그냥 그 자신 만만함과 또 선정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 혹은 나보다 낮은 선정을 체험한 사람의 앞에서 엄청 자신 만만하면서 이거 체험 못해 봤으면 그거는 아니다 너는 아직 더 가야 된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특징이 나보다 높은 선정을 대화를 나눠보고 어? 뭐지?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선정을 체험해 봤구나 라는 게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계급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계급적 차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선정을 오래오래 닦은 사람들은 대화 대본 나눠보고 자기가 어떤 선정 갔다 왔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딱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초선, 2선, 3선, 4선 그게 뭐 경안이 왔느냐 뭐 시각제가 왔느냐 뭐 어떤 게 이런 거에 따라서 딱 나뉘어진 어떤 선정에 다른 상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상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법상이 나는 법을 깨달았다 나는 이런 걸 체험해 봤다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체험 못 해본 사람에게는 내가 그거 체험하도록 시켜줄 수 있다 하는 그 앞에 가면은 그런 얘기 들을 때 불편하다란 말이죠 왜? 본인이 알고 있는 거 본인이 딱 쥐고 있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는 거죠 다 그런 건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선을 실천한 사람과 실천 못한 사람 거기 도달해 본 사람과 도달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이 여러분이 마음에서는요 그 측면이 견성을 했다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히려 야 내가 처음에서 하는 우월감이 처음에는 그 우월감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는 이제 또 사라져버리니까 그 체험은 사라져버리니까 꼬리를 탁 내리면서 정말 내가 처음 한 게 뭔지를 탁 확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깨달았어 너희들은 뭐 깨달았지 이런 우월감이 생기지 않아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게 막 내가 깨닫고 싶어 안다랬던 사람들이 이걸 문득 확인하고 나면 절망스럽고 좌절하죠 나만 깨달아서 내가 승리자가 되고 저 사람들은 패배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이 우월감으로 뭔가 장사도 한번 해보고 사기도 한번 쳐보고 해야 될 텐데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분명해지거든요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분명해지고 너무 모두가 다 가지고 있고 다 쓰고 있는 거라는 게 너무 분명해지니까 그런 아상호를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들에게는 절망스러운 거예요 견성은 자기에게 뭘 가져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분리 있던 거 그냥 확인해 본 것 뿐이고 대단할 것도 없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거를 100% 지금 자제하게 활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만 특출난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확인 못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이게 이게 아예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를 확인했다 이러면 와 대단하다 부러움이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아예 그럼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똑같구나 진짜 진짜 똑같구나 정말 이래서 대평등이구나 진짜 대평등이에요 깨달았나 깨닫지 못하나 다 똑같아요 기독교 신자나 불교 신자나 불교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우리 불교를 더 어떻게든 막 포기하고 싶고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옛날에 20대 때 군에 처음 갔을 때 목사님 신부님들하고 같이 훈련 받을 때 미세한 그 자존심 경쟁 자존심 싸움 어떻게든 뭔가 우리가 더 우월하다 우리가 목사님 신부님들보다는 어떻게 뭘 해도 우월하다는 걸 막 보이고 싶고 증명해 보이고 싶고 뭐 어쩌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논쟁이 나와도 그냥 훈련 받다가 어떤 논쟁이 나왔는데 동기 스님이 목사님들이 막 이런저런 설명을 막 했는데 우리 동기 스님 중에 똑똑한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스님이 탕 나와가지고는 한마디 딱 하고 평정을 해버렸는데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이러면서 괜히 상대적 우월감 같은 거 그런 거에 기대 살았단 말이죠 그때는 그게 좋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열어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 공부가 그런 게 아니구나 정말 정말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대로 신성을 영성을 불성을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 목사님 신부님하고 전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을 열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자칫 마음을 열었다가 내 치부를 드러냈다가 나중에 욕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부터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저랑 결친했던 목사님은 그랬어요 당신 진짜 힘든 얘기 다 가시고 당신이 다른 성도님들은 자신을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보고 하지만 내 마음의 어떤 이런 아픔 또 어떤 트라우마 상처 내지는 어디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끼리 얘기하기에는 또 그런 게 있나 보죠 거시기 한 게 정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전 너무 좋았었거든요 야 이렇게 마음을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벽을 쳐서 그런 거지 이 마음에는 벽이 없어요 너와 나의 마음에 한 마음이거든요 한 마음 이 마음의 본질에는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신부님 타중교 성직자분들이나 탕정교 신도님들이 이 공부를 많이 한다니까요 이제 천주교 기독교 신자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요 저한테 스님 제가 이 공부하는 건 너무 좋고 이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변해서 너무 좋은데 이 하나님께 좀 죄의식이 있고 뭔가 목사 신부님께 죄의식이 있고 이게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막 죄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신부님도 이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신다 근데 그분들도 똑같다 처음에는 약간의 죄의식 같은 걸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죄의식이 탁 털어져 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경계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저 현각스님이 당신은 신부님 되는 게 목표였대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신부님이 돼야 된다는 생각했는데 출가를 했잖아요 남들은 너무 신부 돼야지 왜 출가를 했느냐 하는데 나는 신부님보다 더 신부님이 된 거라고 나는 느낀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고 느끼지 내가 스님이 된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다 그게 그럴싸하게 있어 보이는 말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전혀 아니에요 진짜예요 말 그대로 그분의 마음에서는 진짜 하나님과 부처님이 다르지 않은 불이법인 거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냥 뭔가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사회적인 영향력을 생각해서 마음을 열고 타종교도 포용해야지 이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벽이 없습니다 원래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분들 중에도 그 턱을 넘어선 분들은 진짜 벽이 없어요 정말 벽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주교 기독교 신도님들도 그런 성직자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셔도 된단 말이죠 공부를 이거는 종교 공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서양의 수많은 깨달음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영적인 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그냥 선어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100% 그냥 근데 종교라는 얘기 1도 안 써요 이건 종교라는 틀에 가둘 필요가 굳이 없어요 가둬도 그만 안 가둬도 그만이에요 하되 하미 없이 하는 거니까 가둘되 가둠이 없이 그냥 불교라는 그냥 이 형식에 기대고 있는 거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불이법에서는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어떤 차별이 있겠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정말 이게 놀라운 점 아니겠어요 정말 위대한 점이거든요 정말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두 마음을 가지고 성관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번뇌를 없애고 버린을 증득해야 된다라는 두 마음을 나눠놓고 깨닫지 못한 마음 깨달은 마음을 둘로 나눠놓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다르지 않아요 실제는 부처도 없고 마구니도 없으며 마음의 본체에는 모양도 없고 구분도 없다 그래서 이제 실제라는 편을 썼어요 가짜 거짓이 아닌 분별이 아닌 진짜가 뭐냐 실제가 뭐냐 팩트가 뭐냐 진실이 뭐냐 그 실제에는 본 제일의제 본뜻에서는 부처도 없고 마구니도 없어요 부처가 없어요 사실은 누구에게만 부처가 있을까요 중생에게만 부처가 있어요 왜 중생은 괴로우니까 그 중생에게만 괴로움을 해결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괴로움이 해결된 상태를 부처라고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리고 불교는 부처되는 게 아니에요 해탈 열반이 없어요 불교에는 완전히 해탈하고 열반한 사람은 내가 해탈했다 내가 열반했다 내가 부처가 됐다 그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마치 병난 사람이 매일 매일 나는 병났어 나는 병났어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해 이러고 살지 않듯이 그냥 건강하게 그냥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에게만 건강 있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내가 건강해야 돼 이런 생각 없잖아요 애들 보세요 우리는 늙어 봤으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막 아프고 이런 줄 아니까 약도 막 챙겨 먹고 미리미리 조심하고 사니까 애들한테도 지혜를 나눠준다고 야 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근데 견해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건강하니까 아무리 먹어도 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우린 아프니까 아파 봤으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대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우리는 그런 게 많잖아요 약도 밥 먹고 나서 바쁘다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에게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게 부처에게는 부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열반 부처 이런 것도 티끌이에요 붙을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정말 말끔하고 텅 비어서 부처라는 것도 오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본문에서 이런 부분만 싹 떼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써먹어요 스님들이 부처가 없다 했다 열반 해탈이 없다 했다 고백했다 성철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중생을 속였다고 자백했다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포를 하는 걸 봤는데 성철스님이 나중에 회개했다 하나님께 회개해가지고 불교가 잘못됐다는 걸 실토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타종인들은 그런데 불자들이 오죽이나 공부가 좀 안 돼 있으면 그런 영상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요 스님 정말 제가 잘못된 불교를 그동안 공부하고 있었나요? 성철스님도 저렇게 실토를 했는데 난 아직도 잘못된 불교에 빠져 있는 건가 맞는 건가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두려움에 잠이 안 왔다고 몇십 년을 불교를 믿고 절여다니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와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불교가 이런 거였나 싶은 게 잠이 안 왔다라면서 너무 괴로워 죽겠다는 글을 보내오신 거예요 저에게 그걸 보고서 제가 이래서 진짜 우리 신도님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도님들이라고 해서 그냥 기복적으로 기도만 하라고 하고 그냥 낮은 수준의 방편만 하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나 수준 이하 이렇게 편하게 죄송스럽지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영상 자체가요 정말 너무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는 너무나도 수준 떨어진다고 말을 할 수조차 없는 아예 이 공부가 뭔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쓰들인 거거든요 그런 걸 보고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이 불읍법이라는 이 출세관이라는 무분별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태어나서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들인 거야 왜? 분별지에서 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 분별지에서만 본단 말이에요 세상을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인 공부밖에 못하고 사는 거지 그걸 세관이라고 그래 세관 세관에서는 그걸 보고 충격받겠죠 근데 출세관에 대한 안목을 갖춘 사람에게는 그냥 한 번 웃을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송출신이 맞는 말을 했거든요 전에 제가 이 자세한 얘기는 했으니까 나중에 그런 걸 보도록 하시고 실제에는요 부처도 없고 마구니도 없습니다 마구니 이런 거 없어요 마구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겠어요 부처도 없고 마구니도 없는데 천상이 있고 지옥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서 부처도 없고 마구니도 없다 그랬는데 천상은 있고 지옥은 있겠냔 말이에요 얘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스님 부처님도 불교 경전에서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은 부처님 스님은 부처님도 아니고 부처님 밑에서 부처님을 따르는 스님인데 부처님 말을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부처님 말씀은 전부 다 방편이에요 전부 다 방편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너무 뭐랄까 부처님 같은 분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요 인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깨달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주로가 선불교 황금기 때 등장을 했거든요 선불교 황금기 때 깨달은 사람이 등장했어요 인도 불교에 있는 수많은 교학학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살이라고 부르지만 용수니 세친이니 온갖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교학적 어떤 교학성에 가까워요 어찌 보면 물론 그만 대단한 안목을 갖춘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중국 선불교의 스승들은 그런 어떤 교학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부처님 같은 어떤 안목 깨달음을 갖춘 이런 분들이 대거 등장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 선불교의 그 많은 깨어난 스님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대부분 공부할 사람만 와라 갈 사람만 간다 근기 되는 사람하고만 가자 대중화를 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 위주의 어떤 공부였단 말이에요 한동안은 그런데 부처님은 벌써 2500년 전에 최초에 태어나신 그 부처님께서 이 법을 스님 제과자 할 것 없이 아라한과를 증득한 제과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깨달음으로 놓고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출제가가 있었지만 그 출제가의 차별은 없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출가자는 돈을 벌지 않고 부처님을 쫓아만 다녀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니까 공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제과신도님들에게 탁발을 해야 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얻어먹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 공부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제과신도님들이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아라한과를 증득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스님들 중에도 그걸 깨닫지 못한 선생님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안한존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 비서실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아라한과를 증득 못했어요 그런데 도족대가 한 500명이 와가지고 부처님 법문 듣고 상당수가 한 번 법문 듣고 깨닫거나 몇 번 법문 듣고 깨어났었단 말이에요 아라한과를 증득하기도 하고 그렇게 집단적인 깨어남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위대한 거는 선의 황금기 때 그 대단한 스님들은 공부할 사람만 데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법문을 하는 스님들을 좀 비난을 하기조차 했어요 대중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왜? 그건 아르마리니까 분별로 내 눈높이를 낮춰야 되니까 분별로 내 눈높이를 낮추면 아르마리가 되고 분보심이 돼서 분별로 얘기해야 대중들이 이해하니까 그거는 아르마리 분별지라서 그거는 제대로 된 스승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하택신혜 같은 사람들 그래서 지혜종도라고 비난을 받았어요 하택신혜가 비난을 받았어요 선의 스승들 사이에서는 하택신혜가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을 이렇게 황금기로 만들어 놓은 사람의 하택신혜예요 하택신혜가 육조회냉스님의 제자거든요 그런데 육조회냉스님의 법은 비주류였어요 저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저 외곽에 있는 조그만한 동네에서 있는 비주류 불교였어요 대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택신혜가 수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저희 스승의 법이 진짜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고 법을 펴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육조당경도 사실 하택신혜의 어떤 만대가 정리한 것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택신혜의 어떤 법이 상당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쉽게 그것 때문에 욕을 먹었지만 이때도 이렇게 그리고 하택신혜 다음에 봄 또 예를 들어 규봉종밀 그래서 하택신혜 규봉종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울스님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냥 탁 낮춰가지고 일체 중생들에게 그냥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선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단한 업적인 거거든요 불교계 역사 속에서는 그런데 어찌 보면 부처님도 약간 그런 과였단 말이에요 공부할 사람만 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최고 단계 가르침만 나는 설한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부처님은 눈높이를 완전히 낮췄단 말이에요 중생들에게 그 사람의 눈높이로 그래서 동사석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하는 역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딱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그 눈높이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에 대한 얘기도 설하고 복지는 얘기도 설하고 착하게 사는 얘기도 설하고 온갖 얘기들을 다 설하면서 점차 점차 근기를 높게 만들어 가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깨닫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일과를 보면요 항상 점심쯤에 탁발을 하고 와서는 스님들에게 설법하고 오후에 오후 시간대에 제가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항상 제가 신도님들을 위해서 설법을 항상 하셨어요 부처님이 스님들 위해서만 설법 안 했어요 제가 신도님들을 위해서 설법을 항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신도님들이 매일 법문을 듣던 신도님들은 그걸 듣고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법문을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어찌 보면 스님들보다 제가 신도님들이 깨어난 사람이 더 많았을 수 있죠 그게 진짜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 선불교의 어떤 활발했던 법의 안목 이것과 부처님의 대중을 향한 어떤 동체 자비심에 입각한 방편들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게 된다면 아우러지게 된다면 정말 지금의 시대는 그 모든 방편들을 우리가 이제 다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제는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선택해서 이걸 어떻게 더 창조적으로 어떻게 더 이 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이걸 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본성에는 부처도 없고 마구니도 없고요 종교도 없어요 남자 여자도 없어요 크기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나 진짜 나 아까 제가 거울 같은 본 마음이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내가 나이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나이가 안 들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나 그리고 거울 보다가 깜짝 놀랄 수도 있죠 아 벌써 사람들 안 그러실려나 맨날 거울을 보시니까 문득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 속에 나는 엊그제가 20대 때 같은데 엊그제가 20, 30대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나 젊은 거 나 아직 젊은 거 같은데 마음은 이팔 청춘이잖아요 진짜로 근데 그게 남들은 비웃겠지만 나는 진짜잖아요 그죠? 진짜 그런 측면 있지 않나요? 내 안에 자기에게 난 나이 들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20대 때 나 하던 그 나와 지금 나 하는 이 나가 늙은 거 같지 않지 않아요? 늘 한결 같은 거 같지 않아요? 다만 일어날 때만 삐까덕 소리 나니까 그때 알 뿐이지 그러기 전에는 이 나라는 거는 왠지 안 늙은 거 같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고요할 때도 진짜 거기에 내가 여자라는 게 진짜 여자 같아요? 남자 같고 여자 같지 않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나라고 할 만한 뭘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거울 같은 본 마음이 본 마음에서 왔다 가는 건 다 가짜다 근데 사실은 몸도 젊은 몸 갓난애기 때 몸 왔다 갔잖아요 지금은 조금 쭈그러든 몸일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젊은 혈기 왔다 갔잖아요 외로움 왔다 갔고 성공도 왔다 갔을 수도 있고 괴로움도 왔다 갔고 어떤 지식도 왔다 갔고 또 다른 지식이 또 생겨나기도 했고 사람도 이 사람 왔다 갔고 저 사람도 왔다 갔고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왔다 가는데 왔다 가는 게 나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외로움이 왔다 갈 때 나는 외로워 어? 나 외로움을 극복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외로움이 있기 전부터 나였고 있을 때도 나였고 갔는데 지금도 나잖아요 한결같은 나라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자기가 있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자기가 목격되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서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괴로울 때 그때는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극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괴로울, 괴로워 죽겠을 것 같은 그때 그 괴로움이 자기냔 말이에요 괴로움을 왔다 갔잖아요 그 괴로움이 괴로워 죽겠을 때 그 괴로워 죽겠는 것을 알고 있는 놈이 그 괴로웠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왔다 갔지만 그때도 괴로운 줄 누가 알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렇다라는 걸 또 누가 알고 있냔 말이에요 이 자기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 자기, 진짜 자기 늘 갓나 내기 때도 늘 보고 있었고 10대 때도, 20대 때도, 30대 때도 자신의 삶을 늘 이렇게 목격하고 있던 거울과 같은 자기 마음이 없냔 말이에요 있죠, 그죠? 이거는 정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은 몸은 왔다 갔잖아요 몸은 젊었을 때 몸이 있고 지금 늙은 몸이 있잖아요 늙은 건 아니지만 나이가 좀 든 몸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자기, 이 나 이 나는 몸이 아니죠 몸이 아니잖아요 몸이 왔다 갔는데 나는 안 갔잖아요 나는 젊었을 때도 나였고 지금도 나잖아요 늘 한결같은 내가 있잖아요 한결같은 내가 늘 한결같은 변치 않는 여여한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변치 않는 여여한 자기 이걸 보고 볼륨 면목이라고 한 거예요 진정한 자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몸이 아니에요 조그만했을 때도 10대 때 몸, 지금 몸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이 나도 같이 커지진 않았잖아요 나는 크고 작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진짜 볼륨 면목이라고 하는 이 자기 이게 몸이, 이게 몸이 아닌 거예요 나이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나이가 그 자기란 말이에요 50대 때도 나였고 지금도 난데 그 나이가 나겠어요? 이게 모양이 있을까요? 이 진짜 자기가 모양이 있겠어요? 어떤 모양일까요? 나처럼 이렇게 생겼을까요? 나처럼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 모양이 내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그 나이가 내 피부 안에만 있을까요? 피부 바깥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뇌 속에 있을까요? 가슴 속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없진 않죠 왜? 이 소리 듣고 있잖아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없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죽지 않았죠?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살아 계시죠 나는 죽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죽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서 지금 이걸 확인하고 있는 사람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지금 이걸 듣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무의진인 이 무의진인은 눈으로도 들락날락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썼단 말이죠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고정관념의 분별심으로 생각하면 어? 당연히 내 몸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여기 좀 가까이 주변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겠죠 생각은 근데 그 생각 내려놓으면 그 생각 내려놓으면 이 몸 같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거 다 분별이니까 그런 거 내려놓으면 이게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색깔일까요? 이 자기가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색깔이 없죠 크기가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크기가 어디까지가 난지 이게 정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모양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마음의 본체에는 모양도 없고 구분도 없다 모양이 없고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구분지일 수 있는 어떤 경계선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그럼 이 몸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경계선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런데 없는 건 아니야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없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강의 끝나면 이제 바로 집에 갈 거잖아요 누가 가냐는 말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내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진짜 나는 없는 건 아닌데 모양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단 말이죠 항상 확인이 되는 거죠 소리를 들을 때 볼 때 늘 이게 있다는 건 확인되는데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모양인지도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머리로 이렇게 파악해서 알려고 해봐야 알 수가 없어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크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어요 여기쯤 있는지 몸 안에만 있는지 이 바깥에도 있는 건지 이쯤도 있는 건지 저쯤 도 있는 건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인이 돼요 어떻게 확인이 돼요? 이렇게 확인이 돼요 이렇게 확인이 돼요 이건 자기예요 아니에요? 이게 자기 아니에요? 이게 나 아니에요? 이게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확인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살아있는 게 확인되는데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자기 안에 자기가 이 마음으로는 보이는 것도 비추고 있고 우리는 보는 건 눈이 보고 소리는 귀가 듣는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면서요 반야신경에서 무한이비서신의 무색사용의 미적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다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 귀가 바깥에 소리를 들어 그랬지만 그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 이게 안팎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하나지 이게 자기예요 이게 색직시공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이란 말이죠 이 마음에는 크기가 없고 모양이 없고 어떤 위치가 없고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는 부처라는 게 붙을 수 있어요 마군이라는 게 붙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텅 빗어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오염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람도 있고 남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이 다 있는데 이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마음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 마음에 자꾸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하고 알아듣다가 알아듣다가 진짜 이 마음이 진짜인데 진짜인데 하다가 이게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더 이상 내가 이거를 긴감인가 처음엔 느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거를 어떻게 긴감인가 라고 할 수 있어 이건 너무 명백한데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굳이 저는 그 어떤 막 인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뭐 이게 그게 본 게 맞냐 안 맞냐 해주고 이러지 않는 이유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그거를 네가 인가했다 안 했다 그거 확인한 게 맞다 안 맞다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남들이 그거 확인한 거 맞아요 그러면 나는 기쁘겠죠 위안은 받겠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진짜 의미 있는 거 뭐냐면 개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러잖아요 해탈의 향기가 있는데 나중에 해탈 직연향이 하나 더 붙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분명히 한번 확인한 거 같은데 그런데 본인 스스로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미진한 것 같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아직 완전히 자증자오한 스스로가 확실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됐다고요 그러면 그냥 계속 공부할 때란 말이죠 내가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굳이 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인가받을 필요 없고 남들 앞에서 한마디 얘기하고 싶고 한마디 이렇게 댓글 쓰면서 이 자리를 확인해 보니까 저도 참 좋네요 어쩌고 이런 말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뭔가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데 영적인 나도 이 자리를 한번 알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명백해지고 확실해지지 않았다면 거기에 의지해서 나는 여전히 계속 공부한다 그러면 됐지 그래서 내가 왜 자기 정체성을 나는 깨달은 사람으로 이미 돼야 되고 견성한 사람이 돼야 되고 모르겠어요 다른 이 공부를 가르치는 다른 곳들에서는 견성했다 내지는 일별했다 이런 얘기를 너무 흔하게 써서 그런 데서 공부하다 온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쉽게 너무 흔하게 제가 몇 날 몇 월 며칠 날 견성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견성을 하고 보니까 또 저쪽 막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마 불교적 문화에서 오래 안 계신 분들이 주로 그럴 거예요 그냥 별생 없이 그냥 쓰시는 거죠 근데 저는 불교적 문화 속에 있었다 보니까 불교적 문화 불교적 전통 불교적 이 안에서는 견성이란 말이 되게 오염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거고 큰 스님들 같은 분들만 견성을 입에 담아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견성을 입에 담았다가는 외도 소리 듣기 딱 쉽고 스님도 견성을 못했는데 30년 참선한 스님도 못했는데 보살님 뭐 1년 2년 3년 공부하고 뭐 뭐 뭐 이러다가 견성했다고요 그러면 욕먹기 쉽단 말이죠 그만큼 오염이 돼 있는 용어예요 원래 말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오염이 돼요 그래서 그 용어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이거 확인한 거 가지고 뭐가 이렇게 대단한 견성이니 깨달음이니 이런 용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법의 의지에서 꾸준히 공부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